전 대한민국이 지금 표성고등학교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마치 이게 무슨 실놈처럼.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고 그래서 마음으로는 제발 오지 말았으면. 아, 이거 또 일제고사 부활시키는 건가? 뭐 이런 현실적인 것들 있잖아요. 염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 타 시도 때문에 그런 염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비교는 안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하는데. 왜냐면 제가 과거에 비교를 실컷 했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때 말씀하시는군요. 그래서 그때 그 폐단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배경이 지금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대충 제가 짐작을 합니다. 제주부와 여성을 어떻게 할 거냐. 오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학교들마다 다 동문들이 나서고 그러면 어느 학교는 되고 어느 학교는 안 되면 그땐 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죠. 당연히 갈등이 생기죠. 어떤 원칙 하나는 필요할 겁니다. 어떤 충분한가 필요한가만 따지고 볼 게 아니라 아니고 필요충분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수학선생님도 한 말씀이십니다. 라디오 제주시대 오늘은 제주도 김광숙 교육감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 이야기 나누면서요. 네. 저 학교 다닐 때 생각도 좀 나고 그때도 그 이른바 킬러문학 없었던 거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런 것도 생각이 나면서 그럼 지금 아이들은 또 무슨 생각일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또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까 서술형으로 수능이 출제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고 또 제3의 기관도 얘기를 하셔서 사실 제가 좀 들었던 생각이 이거 아이비 교육과 관련된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제주도에는 지금 표성교동학교가 아이비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아이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좀 확장해 나갈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같이 보셨을 텐데 일단 교육부에서 방문한 거 이런 과정들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제가 모시고 다녔죠. 부총님을 그래서 이제 수업도 받고 토론도 받고 진의응답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요구사항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며칠 전에 또 위성군 의원님하고 하태경 부산 의원님실에서 둘이 같이 주관한 아이비 컨퍼런스 이것도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가서 이제 인사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대한민국이 지금 표성고등학교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이유는 대구도 고등학교에서 dp 월드 과정 월드 클래스 과정 아이비 과정을 아이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전체를 하거든요. 학교 전체. 그런데 대구는 이제 한 반 한 학교의 한 반 20명씩. 3개 학교가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학생 수로는 70명 정도예요. 특별반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들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학자나 이제 그 관료들이 의원님들 포함 우리 표선만 잡고 와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뭔가 봤더니 전교가 다 이거를 이제. 그렇죠. 하기 때문에 마치 이게 무슨 신놈처럼.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고 그래서 마음으로는 제발 오지 말았으면. 부담스러우시군요.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우리 학교 부담되니까 참 고생들 하거든요. 맙시다. 그러면서 제가 그대는 제가 정답을 드립니다. 그랬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이제 제가 크게 뭐 반대한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장려하겠다는 말도 안 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은 왜 선생님들이 힘이 드니까 더 많이 공부해야 되니까 연수도 받아야 되고. 원하면 뭐 자율학교 시스템 시군에서 허가를 하겠노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수능을 못 치기 때문에 얘네들이 dp 프로그램을 가지고 수능을 쳐도 점수가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출제는 교과서를 공부 안 하니까 나올 리가 없죠. 그런데 이번 고3 학생들이 사실 분수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이 아주 마지막인데. 시작인데.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수능 치는 아이도 한 20, 30명이 있나봐요. 있고 또 dp 치는 아이도 14명. 또 한 과목 치는 아이도 몇 명 있고요. 그래서 110여 명 되는데 한 학년이 3학년이. 그중에서 거의 한 반 이상이 뭔가를 합니다. 그런 정도로 되어 있고 뭐 그건 어떻게 해도 그건 학교 내부 사정이니까 관계반인데. 문제는 수능을 안 치기 때문에 얘네들이 불리익을 받는 이런 부분을 좀 도와주겠다 싶어서 그래서 장관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dp를 수능처럼 대학 입시해서 똑같이 인정해 줘야 된다. 이게 사실은 교육부에서도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대학에다가 야 이거 인정해 주라. 이럴 입장이 아니다 말씀입니다. 구조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또 어떤 대학별로는 수능 최저 점수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뭐 없앤다든지. 그러면 이제 수능은 안 보더라도 수능 점수는 뭐 없더라도 최저 점수만은 이제 어떤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제주대학 총장님한테도 제가 옆구리를 계속 찔러가지고. 반대는 도준다면서요. 그래도 총장님이 교수님들 대학 입학 사정관 그쪽에 입학자 교수님들 모시고 가서 설명도 듣고 수업도 보고 해서 약학관과 그것도 두 과 이미 예고를 했더라고요. 그거 효과 아닙니까. 그것도 얼마고 상당한 효과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수능 최저 점수만이라도 좀 어떻게 해달라 하는 게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했고. 또 우리 대구 강은희 교육감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라도 좀 몇 개 과라도 우리가 뭐 하자. 그래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데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보자. 왜냐하면 어떤 우리 일본 문부성처럼 우리 교육부가 어떤 입장을 밝힐 때까지는 그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기다릴 때까지는 그렇게라도 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주자 하는 게 지금까지의 과정입니다. 교육부 장관께 그 부분 건의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했죠. 물론 이제 교육부 차원에서도 이게 뭐 당장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답은 긍정적으로 하던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 노라는 말은 안 하지만 그 말씀을 안 하는 배경을 내가 안다는 거지요.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을 해야 되는 건 물론 이제 그 공무원들이 절대 노란 말은 안 합니다. 그래서. 뉘앙스상에서 그래도 이거는 생각 고려를 해보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닌지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dp를 인정하겠다는 얘기는 뭐 눈치로 없는 것 같고 그 최저 점수를 좀 이렇게 도와주겠다는 얘기는. 아 그 정도는. 저는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어떤 눈치로 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개 학과나 이렇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족지 못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제주대학도 약학대나 이런 데는 아무나 갈 수 있는 학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만들어놔가지고 괜히 또 육자애들 좋은 일을 내가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또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입시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표선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좀 다른 일반과에 이렇게 육자애들이 선호하지 않은 과에 그런 최저 점수를 없애줘야 나는 도움이 될 텐데. 또 대학의 입장은 또 대학의 입장이. 네. 표선만을 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이 부분이 어떻든 지금 상당히 관심이고 물론 이게 잘 됐든 잘못됐든 어떤 무슨 하루아침에 표선의 아이비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했던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표선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저한테 이제 이거 확대하지 마십시오. 고등학교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동의해서 만약 앞으로 좀 어떤 추세를 좀 봐가면서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인정하기는 싫지만은 결국 사회적 실험이 된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하나. 교육감님께서도 사실 그 아이비 교육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시지는 않으셨었잖아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수업은 이제 토론식 수업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이제 에세이 글을 많이 쓰게 하고요. 문제는 대입인데. 네. 그리고 이제 상호 존중 어떤 이런 과정. 그리고 특히 제가 좋아하는 서술형 평가. 그리고 가르치는 자와 평가하는 자와 채점하는 자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 이건 정말 매력입니다. 이거는. 교육과정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똑같은 건 우리 수능이 그 시험인데 고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능을 서술형으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육과정에 아이비 프로그램 못지않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토론식 학습이나 아이들의 글쓰기나 독서 이런 거는 아이비나 못지않게 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평가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냥 고생은 하고 암기를 강조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단 하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평가가 사실 우리 교육정책을 다 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단 하나지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 평가.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이 아이비 관련된 교육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일단 정부에서도 관심이 있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이걸 현실의 접목을 제대로 시킬 것인가 아닐 것인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교육교육원회와 우리 교육청에서 한 20명이 꾸려져 가지고 일본의 도쿄와 사뿌로 쪽 아이비를 방문했습니다. 그 결과를 제가 보고를 받았으면 우리 교육청 쪽에서 했더니 일본은 거의 대부분 우월반 그렇게 접근했습니다. 200개 학교. 그리고 일본은 문부성이 대학 입시도 인정하는 이런 시스템을 해서 우월반. 그렇게 이제 수월성 교육 방법으로 이걸 아이비 프로그램을 가져왔어요. 그게 맞는 방향이다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맞고 들으면 저는 표현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제가 말씀하는 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대구식이거든요. 이게 우리도. 그렇죠. 거기는 이제 반의하고 있으니까. 대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답 없는 얘기 사실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이 있으나 저도 말하기는 참 힘들고. 그렇죠. 이쪽으로 좀 얘기를 넘겨볼까요. 제주고 일반고 전환 추진 얘기 나오죠. 교육감님께서도 이제 검토 중이라는 말씀이 나오시면서 다른 학교도 또 이제 요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주 여상도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이제는 졸업생들도 동문들도 거부감 없이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 계속 검토 중이신 겁니까? 관련해서. 일단 용역을 맡겨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제가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오래됐습니다. 이게. 그렇죠. 사실은 오래됐습니다. 다만 신설이냐 전환이냐에 논란은 좀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만약 접근을 한다면 이건 전환이 필요한 건데요. 신설까지는 어렵고요. 요즘은 학교 신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설이 어렵다는 얘기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신 겁니까? 우선 중앙투지 중투이 허가를 안 합니다. 심사에서. 저출산 때문에 일단은. 아, 예. 그래서 대부분 서울부터가 원도심 학교를 새로운 지역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렇죠. 이전을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오등봉 쪽에 우리가 초등학교 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신설 어렵습니다. 만약 신설을 하려면 유초중 통합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또 문제죠. 그래서 원도심은 어떤 초등학교 하나를 그 대신 옮기는 거는 이건 교육감 소관입니다. 결국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 그렇죠. 그럼 이제 원도심도 어떻게 보면 학교가 하나 빠지면 나머지 학교가 이제 괜찮아지는 거고 또 이제 새로운 학교가 생겨서 그러고 이렇게 국가 정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첨단의 이 통과는 정말 마지막으로 보면 됩니다. 초등학교만은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카드가 중학교하고 통합으로 가겠다는 거였죠. 그래서 막 허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딴에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배경이 지금 이제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대충 제가 짐작을 합니다. 제주구와 여성을 어떻게 할 거냐. 모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언젠간 용단을 내려야죠.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든 동문회들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 한 말씀을 더 붙인다면 이게 특성화구를 없애는 거 아니냐 하는 식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업에 관한 특성화고등학교가 제주도에 예를 들어서 두 개까지 필요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또 있어요. 지금 조그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일반권 전환이.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과거에 취직이 쉽게 돼서 진짜 인력이 필요할 때와 부기주산 타자를 공부해서 취직할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세계가 많이 변해서. 지금 수능을 많이들 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거와 동문들 말씀을 들어보면 여상이 뭐냐. 시대가 바뀌었는데. 왜 제주도는 지금도 이렇게 있느냐. 그 유명한 덕수산구, 군산산구, 부산산구, 목포산구가 다 일반구가 됐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제가 이렇게 하겠다 할 수도 없고. 동문회에서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 제가 뭐라고 할 입장도 아니고 저도 그래서 영역을 맺혔던 겁니다. 그런데 그 흐름은 알겠는데.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특성화하고 무용론 얘기 좀 얘기하셨지만 지금 시대가 그렇게 흘러왔다라는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학교들마다 다 동문들이 나서고 그러면 어느 학교는 되고 어느 학교는 안 되면 그때는 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갈등이 생기죠. 당연히 갈등이 생기지만 어떤 원칙 하나는 필요할 겁니다. 원칙이요? 네. 원칙이 하나 필요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성과 어떤 충분한가 필요한가만 따지고 볼 게 아니고 필요충분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수학선생님도 한 말씀이십니다. 얘기가 좀 이상해지는데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관광영어, 관광조리. 이게 과연 특성화과냐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떤 학과, 어느 학교를 지칭해서 그건 아닙니다만 그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리고 특히 또 어떤 학교는 일부러 또 특성화과 쪽으로 장렬 필요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성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성화과 고등학교를 좀 장렬을 해야 됩니다. 지역주민도 원도 그렇고 과거에 화려했던 우리 수산업에 대한 어떤 고등학교의 어떤 뭡니까? 역할이 있었고. 점유도 이렇게 변하면 되겠습니까? 제주도 수산인들이 대부분은 성산수구 출신 아니겠습니까? 성과를 많이 냈었죠. 그래서 그런 데다 어떤 추억도 있고 해서 지금도 그게 크게 나쁜 것도 아니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또 서귀포도 그렇고 지역의 또 많은 부분들. 이번에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또 다른 어떤 고교 체제 개편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미 용역들이 다 나가 있습니다.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는 아마 어떤 얘기가 나올 겁니다. 연말 연초쯤에. 알겠습니다. 이때 한번 지지를 출렁이시는 거 아닙니까? 각오해야죠. 각오해야죠. 결단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어차피 저희 자리가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좀 짧게요. 서부중학교는 그래도 좀 실마리가 보이는 모양이죠? 일단 흔쾌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를 허락받았습니다. 네. 토지주 한 번 허락을 받은 거죠? 네.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주가 흔쾌히. 그래서 다음 달 내로 이번 달 내로 어떻게 결말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분만 더 이제 결론 내리면 되는 겁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토지가 확보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저희 행정적인 절차들을 밟아 나가는 겁니다. 예전에도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이게 수용으로 가게 되면 할 수는 있는데 절차가 또 복잡해지고 시간이 걸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꼭. 그래서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수용으로 간 목적이 사실은 땅값을 조금이라도 재심사를 해서 더 드리려고 한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내려가고 주변 상황들이 나빠져서 수용으로 가도 토지 대가를 더 드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용달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유선으로 또는 직접 방문하면서 관계를 가져왔었습니다. 삼천지교를 하고 계셨군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보면 감동했습니다. 아무튼 그 실마리가 좀 보인다고 하니까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한 분도. 노력하면 안 될 게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비슷한 얘기가 최근에 도정과 교육청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군요. 노력하면 그리고 만나고 소통하면. 알겠습니다. 교육감이 취임하시면서 사실 가장 궁금했던 게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 학력신장 얘기를 쭉 해오셨었기 때문에 이게 핵심 공약이고 또 핵심 정책이 될 것이다 라고 다들 짐작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오셨는지. 그렇죠. 말씀은 잘 하셨습니다마는 우선 인성을 바탕으로 한 학력. 제가 얘기하는 제주 학력은 아이들이 꼭 국어, 영어, 수학, 문제자를 푸는 학력만이 아니고 수영장에서 수영을 열심히 한다거나 운동장에서 공을 열심히 찬다거나. 이것도 역시 학교의 교육활동이 결과이기 때문에 학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국영수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교실과 교실 밖으로 구분한다면 한 5대 5 이렇게 접근을 해서 아이들에게 좀 뭔가를 하더라도 좀 생각하게 하자.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교육과도 연관이 있다.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던 차에 국가 방향도 비슷했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커닝한 것도 아니고 저는 이게 공약사항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력지원센터가 생기고 클리닉센터도 교육청마다 만들게 해놓고 전체적으로 제주도 학력을 기초학력을 포함한 사실은 제가 학력하고 있으나마는 이 속에는 기초학력 분야가 더 큰 영향을 차지합니다. 기초학력. 예. 왜 그게 중요하냐면 아이들은 어느 한순간 싫어서 공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잘 아시겠지만 공부 한 번 해볼까? 한 번쯤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초학력이 준비가 안 된 아이들은 거의 좌절하고 맙니다. 이건 우리 교육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기초학력은 확보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기초학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장선생님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국가학업성취도평가 이건 좀 다 해달라.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선택적으로 해도 좋다. 그러나 초등학교 5, 6학년 좀 해달라. 부모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그 대신 내가 절대 비교 안 하겠다. 내가 결과하려고 안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그걸 인정을 해요. 그럴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진단해서 그 결과 가지고 교실에서 아이들을 보충해 주면 이게 이제 기초학력을 확보해 주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일부에서는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은 계셨어요. 이거 또 일제고사 부활시키는 건가. 이런 현실적인 것들 있잖아요. 염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 타시도 때문에 그런 염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비교는 안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비교를 실컷 했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때 말씀하시는군요. 그럼요. 그래서 그때 그 폐단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또 그 짓을 합니까 제가. 뭐가 안타까워서. 안 합니다 이제. 안 합니다. 아이들 수능만 가지고도 비교해도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그 말씀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지지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좀 화가 나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셨잖아요. 있습니다. 그걸 원하셨던 분들도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그걸 다 이제 아우르면서 가야 되는 숙제가 있겠네요. 네.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데 대해서 마음속에 있는 말을 숨김없이 얘기하는 이유가 다 솔직하게 얘기해 놓는 이유가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괜찮다 그러면 밀고 나가는 거고요. 이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이랑 인터뷰하면 항상 이거 밤샘해야 되는데 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얘기 몇 가지 하다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사실 제가 뭐 그 여러 가지 뭐 학교 내 인권 문제라든가 아니면 노트북 관련된 얘기도 좀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이건 다음으로 좀 미뤄야 될 것 같고요. 일단 4년의 임기 중에서 이제 1년 보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셔야 될 것들 임기 동안에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건데 그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오늘 가름을 할까요. 네. 뭐 겸사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인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마무리 말씀을 해서 제가 대신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 요즘 뭐 교육활동의 침해를 어느 정도 받느냐 하는 이런 부분의 설문조사를 우리가 했습니다. 네. 했더니 선생님 중에는 69% 그런 경험이 있다. 아이들은 31% 있다. 학부모는 61% 있다. 여기에 특히 주목할 게 유치원 병설 유치원 선생님들은 80%가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가네요. 초등학교 저학년은 78% 이거 이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누가 풀어야 되느냐. 우리 부모님들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아예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서 이게 말이 잘못 나가서 아동학대 성희롱 특별히 무슨 우리 애만 미워하고 뭐 하는 이런 얘기들이 이런 얘기들이 너무 쉽게 나와서 선생님들이 말과 행동을 지나치게 조심하다 보니까 이거는 제대로 교육활동이 안 이루어질 정도로 그런데 학부형들께서 들으시면 조금 화내실 수도 있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당연히 화내시겠죠. 그래서 교육감은 제가 좀 용서는 용서는 차원에서 그렇게 부탁을 드려보는 겁니다. 뭐 제가 부탁드린다고 될 일은 아니겠죠. 그런데 물론 제가 선생님들 교육이라든지 선생님들 어떤 연수 또는 얘기를 통해서 선생님들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이 이런 어떤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교육감은 제가 시간광에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말씀인즉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기에 교육청에서 인정하고 책임지면 되는 것이고 다만 예전과 시대가 달라졌다 보니 너무 예민하게 그걸 과장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위축된다라는 말씀 그 부분은 이제 학부형들의 이해가 필요하다. 풀이를 아주 잘 내주셨습니다. 저 마무리해야 되세요. 학부모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서로 간에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다. 제 부탁이 제발 효과가 좀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통 많이 하신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우리 아이들과 관련된 문제만큼은 정말 누구나 다 100% 다 해 주고 싶잖아요. 좋은 방향으로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학부모들 계속 만나면서 부탁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1년을 맞이한 김광수 교육감을 모시고 교육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육 관련된 얘기는 항상 걱정도 많으면서 또 즐거운 부분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의 또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또 종종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